오늘 늦어가지고 오늘 더 빨리 피칭해야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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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모자만 쓰면 정글에 더 많이 복습한 에버랜드 사파리 전장을 좀 끓여? 고기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아? 그렇지 와, 이모가 전각심 먹었어? 이거 만드는 회사도 전자로 잘 된 거 같아 오, 뭔가 걸쭉한데, 엄청? 아, 감사합니다 짠 와, 이거 오 괜찮으세요? 사과 맛? 무슨 맛이라고 해, 여기? 짠 우리 이따가 젠가 해가지고 지능팀에 설거지하게 하는데 오, 이제 막상도 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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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짠. 짠. 냄새 너무 좋다. 오오. 이 캄. 이 캄. 이 캄캄태도 먹을까요? 이 캄캄태도 먹을까요? 닭이 사과하고 이것 좀 먹어요? 아니요. 여기 애들 먹어요. 쟤는 뭐 다 먹어요. 쟤는 다리에 이니까 썰어. 오 닭가자가 이렇게 그냥 맞네. 도대체 좀? 안 드릴까요? 음 맛있네요 익었네 밤공기가 너무 좋다 짠 음 이거 맛있다 요즘 목소리 너무 커 내가? 막 차에서도 갑자기 있다가 그리고 와 내가 계속 차 옆에 있다 와 진짜 시끄럽다면서 내가 응 이것도 네 그럼 해나 이거는 그래도 좀 좋은가 해야되잖아요 정말 편한 느낌 와 완전 동물이다 파츠로 만들어줘 아 진짜? 밥을 이렇게 올려서 덮어야지 많이 술이 시네요 네 파트 뭉개지잖아 응 딱히 끝났지 이제 너와 나의 그거야? 네 무슨 소리야 응? 응 근데 너도 뭔가 못 나오지 않아요? 너무 좋아 너와 나의 고기 나의 고기 바삭바삭 쏘야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